송중혜 전년민 입니다 예 지금 청출뱅이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 있습니다 살아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낚시를 하고 이렇게 놔두고 갔는가 없습니다 사전에 안가져 갈 것 같으면 아 이런걸 좀 살려 주시지 이게 아직 살아가 있습니다 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따 크다 어이구야 얘가 아직 살아가 있는데 갯바위에 이래 놔두고 갔습니다 놔두고 갔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제발 이렇게 안가져 갈 것 같으면 안가져 갈 것 같으면은 사전에 좀 살려주고 그랬으면 좀 좋겠구만은 살아가 있거든요 제가 살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이리와 살려줄게 살려줄게 온나 살려줄게 온나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술배 이게 엄청나 맛있는 고기인데 키로수 키로에 엄청나 비싼 고기인데 아이고 기다려줄게 아이고 미끄러워 아이고 미끄럽다 자 살려주겠습니다 물에 방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갯바위 좀 놔두고 가지 마십쇼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찰력은 녹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